이번엔 한창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엔 골프 아카데미 업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로 사람을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처음 불과 자본금 천만 원으로 시작한 이 업체에 10개월 만에 1억 원이 들어오고, 또 일주일 뒤엔 바로 120억 원이 들어옵니다. 경찰은 사람을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업체처럼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받는 형식으로 말이죠. 김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H투자자문회사 라덕연 대표가 사내 이사로 등재된 서울 강남의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한 안모 씨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말, 이 아카데미의 자본금이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3월 24일 13억 2천만 원에 불과하던 자본금이 31일 133억 1천만 원으로 120억 원가량 증가한 겁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건데, 3월 30일 일부 주식이 1,700% 급증하기도 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급증한 자본금이 빼돌린 수수료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관련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주는 과정에서 고액의 골프 회원권 등으로 세탁했다는 겁니다. 수수료를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면 걸리지 않는데, 뭔가를 사는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라대표는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본금으로 해외 골프장을 사는 데 썼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익래 다우키움 그룹 회장이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라대표 외에 주가 조작에 개입한 윗선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